1, 2, 3 제작용 으 Ooh 저도 잘 모르게 버려요 아 사랑도 여러분 으 진행을 하시는 artists marche 이렇게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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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4년도부터 시작된 드림파크 가을 라드리 축제가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했습니다. 드림파크 가을 라드리가 명실공이 인천 서구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게 된 데는 지역 주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직원들은 늘 주민과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드림파크가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